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명웅의 노래와 관련돼서 제 책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쓴 책이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공부를 좋아서 제가 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써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명웅이라는 가수도 이렇게 노래를 정말 노래도 공부죠. 공부라는 게 꼭 학문적인 이런 공부, 영어 수학 이런 것만 공부가 아닙니다. 노래도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책이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 몰라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특히 노래도 마찬가지죠. 하면 할수록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떻게 꺾어야 되고 특히 트로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가 나빠서 공부했거든요. 머리가 나빠서 진짜 머릿속에 화석이 될 것 같아서 막 이것저것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정말 공부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몰라서 이렇게 공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명처럼 영어를 중학교 때 이렇게 만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박사도 되고 그랬는데 정말 공부는 특히 노래든 음악이든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어제 본 꽃이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이 책에. 그런데 이제 음악을 해도 마찬가지죠. 어제 내가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보면 또 다르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이제 김광석의 노래에 어느 60대 노부의 사랑 이야기를 상당히 감정을 이입해서 불러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제 부른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공부는 나눌수록 커진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음악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음악을 이렇게 이제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무심히 공부하니 무심히 얻어진 것들 무심히 노래하니 무심히 얻어진 것들 이렇게 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에서는 이렇게 어느 날 성연이 내게 내 귀에 속삭였다 이런 말을 제가 썼는데 결국은 성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제가 볼 때는 뮤즈죠 음악의 신 음악의 신이 내 귀에 속삭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인 선생 첫째 학교죠. 정말 이 노래든 뭐든 많은 곳에 다 선생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소한 재미로 시작해서 판을 키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결국 이제 트로트의 노래를 처음에는 발라드 노래를 불렀다가 이제 트로트가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게 됐죠.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그리고 또 노래하는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노래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웃으며 노래하자. 저는 이제 제 책에다가는 웃으며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썼는데 웃으며 노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에다가도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당신에게 처음에 앙드레 말로에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적었는데 그리고 임영웅 가수도 오랫동안 꿈을 그려서 그 꿈을 이제 닮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임영웅 가수를 생각하면서 제가 제 책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